안녕하세요 구독자친구 여러분들 이번에 포켓몬빵이 되게 유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대왕 포켓몬빵을 선물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얘들아! 요로야! 왔니? 왔니? 오우! 리아도 왔구나 와우! 이게 뭐예요? 친구들 데리고 왔네? 댕댕어? 우와!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대왕 포켓몬을 요기 이 회사에 주문했단다 오! 대왕 포켓몬빵이다! 우와! 자! 이 대왕 포켓몬은 이 안에 스티커가 무려 여섯 개나 들어있다는 사실? 여섯 개? 여섯 개는? 여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들어있네 여덟 개만?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뿌띠 뿌띠실이 있을지 기대가 되지? 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오세요 자 그럼 리아부터 뽑아봐 리아야 세 개 뽑아 세 개 어떤 뿌띠실이 들어있을까? هو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더라구요 뭐야 오! 어우 잠만보 다음 잠만보 오오오오오오오오 o 진짜 리아랑 어울리는 거 나왔다 똑같이 생겼어 다음은 이 시즈케이и 이것도 맛있더라구요 오! 어! 미성윤C 오! 1번이다 미성윤C 와 이거 비싼건데 마지막은 고스케이크 야 2부인까지 야 2부인까지 야 좋은거 나왔다 아리아 부럽다 자 그리고 우리 딸 요로랑 부어봐 네 저 그러면 저도 이거 먼저 부어볼게요 아 초콜릿 맛있지 초콜릿 뭐지 뭐가 나왔지 피전투 피전투 어 난 또 나 비둘기잖아 나 전설 포켓본 나오는줄 알았네 다음은 딸기 카스터드 빵 야 뭐지 뭐 와우 왜 왜 왜 왜 전설의 포켓몬 아냐 아싸 역시 나라니까 그 다음은 어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이거 한번 뽑을게요 입이 많이 달달해졌으니깐 어 파울이다 파울이 닮아서 나왔네 파울이 나왔네 내가 파울이처럼 좀 귀엽긴 해 근데 나 너무 좋아하지마 댕댕이 오빠 우와 입을 파울이처럼 만들어버릴라 자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 남았는데 이거 뽑아야죠 3개 뽑는거에요 아 그래요 나오세요 어디서 하나 더 뽑으려고 하나 더 뽑고 싶었는데 욕심쟁이 주먹으로 때릴까? 몰라잉냥 오케이 댕댕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피카츄 어 뭐죠? 아 아 고도가스 뭐야 댕댕이랑 참 어울린데 닮았어 도도가스다 도도가스 넌 내꺼야 그리고 코스냐 로켓단이냐 코스냐 로켓단이냐 나는 로켓단이 되겠어 뭐지? 어 닮았어 나 뭔지 알거 같아 토게피 어떻게 알았지? 토게피 축하축하 왜 이게 나온거야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준다 토게피 바로 초콜라 한 번 더 오 오 안 좋은거 났다 딱 보니까 표정 보니까 안 좋은거 났다 쓰레기야 공개해주세요 주피 쏜다 오 주피 쏜다 괜찮은데? 괜찮은거 났는데? 오케오케 그러면 아저씨 아빠 차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애들이 먹을지 모르네 이건 무조건 초코롤이야 로켓단 초코롤이 제일 맛있어 제일 달달해 우유랑 같이 먹으면 오 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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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수가 났네 나 바로 또 초코롤 한입 아 야도란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총 6개를 뽑을거라서 3번 더 뽑을거야 아까 그 차례로 또 뽑아 구독 자 자 우리가 뽑은 포켓몬 중에서 제일 좋은 세개로 포켓몬 배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허허허 세겠다 전설 그러면은 세개만 다 꺼내는거야 뭐 할지만 정해 알겠지? 네 네 잠깐만 정하게 잠깐만 너무 다 안좋은거라서 잉혀맨 자 아까 뽑은 스티커로 오늘 포켓몬 배틀 할건데요 오늘의 대진표 첫번째 라운드 댕댕이 대 잉혀맨 2라운드 요로로 대 김리아 이긴사람끼리 마지막 결승전이 이루어집니다 가쁜 사뿌라게 이겨드리죠 댕댕이부터 들어와 가라 도개피 가라 도개피 도개피 도개피정도는 파이리로 파이리로 가라 도개피 손가락 흔들기 파이리 풀꽃 세레 아프지 아프지 이 정도면 버틸수있죠 아파 보이는데 도개피는 손가락 흔들었다 방어력이 올라갔다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핥히기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흔들기 이건 아플걸 어 하나도 안 아프다 손가락 흔들기 이거 나 피가 확 달았어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안 돼 불꽃 세레 파이리 힘내 손가락 흔들기 안 돼 명중률이 소개피에 명중률이 떨어졌다 오 피해 회복한다 피해 회복한다고? 피해 회복한다고? 제발 이러지마 안 돼 오 아 얘 왜 이래 피해 회복해 이제 손가락 흔들기로 마무리 가자 안 돼 파이리의 공격은 빗나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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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기가 소개피가 이겼어 소개피에 기가 임팩트로 한방에 구독 야 이거 주인 닮아 나 뭐 이렇게 커 너도 가스 너도 가스 맹독이나 먹으라 죽어라 염독력 염독력 어 이거 제대로 먹히는데? 너무 아파 마지막으로 끝내주도록 하지 염독력 방어! 방어했다고? 소도가스는 반동에 의해 움직일 수 없다 소도가스는 반동, 야도라는 도구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자폭이다! 우와 자폭 왜? 죽을 뻔했어 우와 포켓몬 방금해? 리자몽이다 리자몽은 불포켓몬이죠 그렇다면 나는 라프라스 아니! 라프라스? 라프라스로 그 포켓몬을 상대해주지 안돼 너무 풀리하다고 자 물공격이 없는데? 멍청한 라프라스다 얼음뭉치 얼음공격도 괜찮을까? 그냥 아파 아빠 죽이는데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전략이 있다 나 생각이 있다고 왜 난 빗나가는거야 왜 난 빗나가는거야 응 안돼 끝내줄게 얼음공격 많이 아플걸? 리자몽의 용성분? 안되겠다 리자몽 그걸 써 뭐야 뭘 쓴거지? 뭘 쓴거지? 끝났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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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간단하게 프리즈로 시작해볼까? 간단하게 프리즈로 시작해볼까? 눈보라를 일으켜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염동력 오 오 오 할만한거 같기도 하고 따끔하네 눈보라 버텨 야도란 할 수 있어 야도란의 저주 스피드가 떨어졌지 너는 이때 바로 염동력 스피드가 크게 올라가면 되죠 오케이 할만해 피 따라잡았어 원시의 힐 아 피 별로 안달았쥬 오케이 이거 한번 야도란으로 전술의 포켓몬 잡겠는데 오 오 제발 시명타 냉동림 아 어림도 없죠 뭐 어떻게 해야되지? 망각술은 뭐지 몇째 해볼까? 그래 망각술 쓰자 뭔지 몰라도 아 어림도 없쥬? 다음 포켓몬 나와야되쥬 불꽃세레 그럼 나는 뮤츠 꺼내면 되쥬 우와 파이리 귀엽다 사이코브레이크 불쌍해보이는.. 불쌍해보이는 것만 설마 귀여운 파이리를 때리겠어? 아 겁나 저런 아 아 너무 아파 사이코브레이크 원 망fahren 망각술 미아야 니가 이겼어야지 저건 못 이겨 이렇게 포켓몬 스티크를 뽑아서 포켓몬 배틀도 맞춰보았는데 오늘 포켓몬빵에서 너무 사기가 뜨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막 제가 평소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 프리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둘기인가요? 아 프리저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해주세요